cemos 야! 이거 왜 먹어 정신이 나갔나봐 존나 자연스럽게 쓱 먹어버리네 아 꺼져라 아 씨발 아 씨발 뺏겼어 미친놈들이네 이거 아 이거 개꿀이죠 궁극의 사냥꾼 이거 리신이 Q 블루에 쓰고 들어올거거든 그때 죽임 안 와? 도망가야 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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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C가 뭐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이거 사이 한번만 악질적 경로 파란 카드 벌어지지 네이스 오 너무 맛있어 허허허허 아니 쟤 뭐하냐 아 제발 야 쟤들게 없이 해 그냥 롤드 트롤 좀 만들지 미흡이 왜 안 만드는 거냐 내가 다 화다네 이발 아 아 씨발 X됐다 어 리브나 고맙다 난 살았어 야 근데 사실 트롤촌이 어깨야 어 다이안사가 트롤촌이에요 롤에 이거 와봐 게임 죽어도 안하잖아 여기 진짜 진짜 뭣도 없는데 자존심만 있는 애들이야 자존심 최고 세 진짜 다이안 1보다 세 다이안 대지용 하나 챙겨놨고 그렇지 카이사 애들끼리 슬슬한다 이런 애들끼리 이제 갑자기 하고서 웹툰 보고 이질한다니까 따뜻이 존나 때리고 있었다니까 오히려 안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저 계속 킬 주면 힘들어갖고 와 아니 그냥 하면 이기는 걸 나가네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자존심이지 저거는 아니 저거 자존심에 이성을 삼켰어 자존심에 잠시 당해서 저거는 말이 안되는데 아 나 같으면 그냥 하겠다 아 자존심에 삼켜줬어 사람이 로이발 욕하는 색들은 칼같이 휴가 보내면서 저런 애들은 나둔 빙신 갱 뒤열루다가 뒤열루다가 오 오 오 오 오 오 잘해 잘해 아 이 새끼 다시 하는 거 봐 존나 웃겨 나가 왜 왔어 와 시발 강타스도 뺏긴 거 존나 갔네 와 리븐 모르기 못하는데 아 이게 안 닿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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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분야야 고맙습니다 원래 원딜이 저래 원래 상체 게임이라 어쩔 수 없어 이즈는 그냥 억울한거지 운이 없는건데 뭐 어떻게 운게임인데 뭐 심지어 원딜은 치명타 터지는것조차 운이야 모든게 운으로든 이거 그냥 럭키 하스스톤이라니까 야 이 새끼 그냥 리포트하자 명예 한개 준거야 지금 우리팀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는데 한개를 지네? 와 ㅅㅂ 2큐 야 와줘 어우 맛있어 어 ㅅㅂ 뭐야 이거 어 ㅅㅂ 아ㅅㅂ 와 멋있긴 존나 멋있네 궁을 안 써도 되겠는데 내가? 우리가 잡아줄 것 같은데? 어 뺐네 와 이걸 빼? 이걸 어 헤엣! 야 너 줘야 돼 미드 뒤져갖고 어? 야 내가 먹었다 가자 김유란 맞았다 아 씨발 야 유미 궁을 왜? 아 이거는 좀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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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즈가 너무 못하는데 이즈가? 이 오리아나 딜 혼자 넣어갖고 못 이기는 거야 지금 아 진지하게 얘는 소라카 이런거 해야 돼 진짜 얘는 얘는 그냥 그냥 못해 일단은 일단은 판토를 쓰레기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랭게임에서 저걸로 이기면은 솔직히 랭몬스탑해도 이겨 이건 맞아 어 야 무슨 조합이 이래 저 남았습니다 아니 뭐야 아 담배 피고 오니까 조합이 똥인데? 아 나 파도 쓰러 발기 먹는게 제일 힘들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발 아 아 저 자쿠 보여가지고 역격 칠라다가 아 ㅈ됐어 마나 없어 아 씨발 아 먹었어 먹었어 아 이거 이득이다 이득 오 오 오 하아 하하하 이메일이 이거 씨발 뭐야 이거 아아 씨발 괜찮아 괜찮아 베이득이야 망각이고 나왔어 아이 자이아 사이 무빙은 예측하기 조금 힘드네 공을 안 써도 되겠는데 아 학생주입니다 아 아 아 다 털어 다 털어 아 너무 맛있어 좋아요 아 깔끔하네 오우쉣 제발 제발 야 전업했어 전업했어 게이들 이거 이거 해 이거 아니에요 이거? 콤보? 아 나 골딱인데 사이 퓨저럽게 쓰는 애보면 바로 15층 니까 니가 골딱인거야 뭐야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피가 없어 아 그건 조만인데 뭐야 아 아 뭔가 아쉬운데 아 다 못잡아? 아 아 제발 죽어줘 진짜로 이득 왜이렇게 빨라 너 아씨 맛있다 아 어 던진다 저 에이 ㅈㄴ 안죽어 아 아 던진다 없다 제발 아 아 씨발 죽여 죽여 망했다 야 인공불알 지금 해놨는데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 으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골사네 아 전혀 아이씨 지환이 오빠 몽 섹시하네 쿵쿵 어 이거 못 잡아? 못 잡는다고 이거를? 어 이거 안 맞아? 아 너무 잘못 썼다 W를 어우 씨발 너무 쎄다 불배상 아 저거 뭐하냐? 아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네 이 개새끼 어이 라인 잡고 있어 네가 라인원이 씨발년아 아 라인 다 젖어놓은거 봐 아 존나 밉상이야 씨발 와 나도 이렇게 붙인 놈이네 어 어 아 아이씨 아이씨 잭스가 일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 오오오오 아어어어 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祖,어줘달려 야 잘하는데? 거의 나왔어 어 일로 어 왜 이렇게 세 뭐야 아 잔나 왜 일로 갔어 아니 이씨 레전드네 진짜 어어? 아 이 씨발 아 이것 좀 부서라 잔나야 아 아이씨 야 뭐야 이 직접 데프템 다 팔았는데? 죽여 죽여 와 얘네 진짜 멘탈 레전드다 아 밀어 밀어 따라가지마 캐리 진짜 레전드네 아 진짜 다이아 4에서 원딜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와 지환이 지금게 멋있게 쿼드라쯤 하면서 캐리아는 상상하고 있었는데 카이사 던져버려서 그냥 버스탄 원딜 되버림 콕콕 야 4분 5초 넣었으면 버스 아니지 씨완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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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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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